하이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, 아오오오오오오오오. 닿음성 생식. 먹적 페스티벌이 아니옹만이냐까요? 안녕하세요. 네번에 지키고 있어요? 네번에 룻이 콘서트 없냐? 예예예. 이게 바로, FITIE FESTIVAL이야. 미크, FITIE FESTIVAL이야. 근데 여러분, 제가 생각에 잘 부축한 것 같아요. 여기서 뭔가 분위기를 좀 끌려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핫한 곡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우리 손씨에 쓴 영국 이 노래를 불러요 아퀸카 네 맞아요 이 노래를 한 번처럼 제기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시간씩 찍을게요 첫 번째는 바로 바로 베이찬 첫 번째는 FENCHUN 여러분 진짜 싶습니다 이것만 따라하면 돼요 두 분 hammering really IVE minds pop 암막 퀸카 암막 퀸카 암막 퀸카 암막 암막 퀸카 암막 퀸카 딱 깜빡 오 마이 갓 사람 봐 굉장히 굉장히 똑같이 퍼포리송을 해 그 후퍼만 적용한 사진 보조 포스터로 다가야 할게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? 탐 보이? 하척? 타임? 탐 보이? 하척하? 하척하이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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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정말 붙어있습니다. 하트. 자 바로 그런가요 암마 퀸 컷 암마 퀸 컷 암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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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 컷 암마 퀸 컷